전신 올인원 운동 2 전신 올인원 운동 2 안녕하세요 최대 언니 매니코츠입니다 오늘은 전신 올인원 운동 2 를 가지고 왔는데요 1이랑 다른 동작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신에 있는 지방을 탈탈 털 수 있는 동작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신 부위를 한 군데 한 군데 쪼개서 운동을 전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난이도를 아주 살짝 더 올렸으니까 꼭 따라해보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잠깐! 운동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고 갈까요? 준비 운동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어깨 넓이로 자세 서고 한쪽 손은 배 나오지 않도록 쫙 잡아줍니다 손 위로 쭉 올리고 귀 옆으로 붙었다가 뒤로 시선도 함께 넘어갈게요 한쪽 쭉 반복할게요 뒤로 손 넘기면서 호흡 후 뱉을게요 후 배 넘어 나오지 않도록 꽉 잡아주시고 귀까지 올렸다가 뒤로 후 발 쭉 펴주세요 후 어깨를 최대한 크게 돌린다는 생각으로 반복할게요 뒤로 넘기면서 후 시선 따라가고 계시죠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만! 반대쪽 해볼까요? 배 나오지 않도록 고정 팔 위로 쭉 올리고 귀 옆으로 뒤로 시선 한 번 더 후 뱉을게요 시선 계속 따라갑니다 자세 좋습니다 배에 힘 주시고 후 상체 최대한 틀어주세요 어깨를 이용해서 상체 틀어줍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정면 바로 다음 동작 할게요 골반 고정한 상태에서 상체만 발을 크로스로 쭉 보내줍니다 반복할까요? 시작 후 하면서 후 숨 뱉어줍니다 상체 옆구리 최대한 쭉 늘려주세요 호흡 후 여기 쫙 늘어나는 기분 느껴지시나요? 최대한 골반 하체는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손 쭉 뻗으면서 호흡 유지할게요 호흡 후 마지막 한 번 더 호흡 정면 그 다음 동작은 양 팔 가슴 앞으로 올린 상태에서 크게 돌려줄게요 골반까지 함께 크게 돌려주세요 준비 시작 호흡 후 호흡 후 팔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슴 앞에 유지해주세요 호흡 후 상체가 최대한 돌아갔다는 상태에서 옆구리를 한 번 더 쭉 당겨줍니다 호흡 후 호흡 중심 유지해주시고요 팔 떨어지지 않도록 옆구리 크게 돌립니다 호흡 후 마지막 한 번 더 호흡 후 정면 그 다음은 어깨 넓이보다 약간 더 발 넓혀서 하체 안쪽 스트레칭 해줄게요 상체 살짝 숙여서 한쪽씩 쭉 내려줍니다 반복할게요 자세 하실 때 허벅지 안쪽 쭉 늘어나는 느낌 들도록 호흡 후 많이 앉기 힘든 분들은 최대한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골반과 엉덩이를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 계속 반복합니다 앉을 때 호 후 후 후 후 후 마지막 한 번 더 그만 네 그 다음은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심박수를 조금 올려볼까요? 살짝 상체를 내리고 스케이트 타듯이 왼쪽 오른쪽 반복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최대한 위아래 움직임이 없도록 왼쪽 오른쪽 반복해주세요 가능한 분들은 조금 더 빨리 해서 심박수를 높여도 되겠죠? 호 후 후 후 동기올림픽에 나가듯이 호흡은 가볍게 후 후 후 후 후 후 후 끝까지 할게요 그만 그 다음 계속 심박수 올리는 동작 해볼게요 점프나 하지 않는 점핑 잭 동작 반복할게요 두 다리 모은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발 움직여줍니다 준비 시작 후 점핑 잭이랑 같은 동작인데 한 발씩 움직이면서 층간 소음이 전혀 없죠? 층간 소음이 걱정되는 분들은 이 점핑 잭 완전 추천합니다 계속 바박할게요 후 후 후 후 후 심박수 높여주세요 후 후 후 후 후 마지막 마지막 그만 네 그 다음 마지막 워밍업 동작입니다 발을 앞뒤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끝까지 준비 시작 시작 동작이 빠른 만큼 살짝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세요 그리고 발만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줍니다 호흡은 가볍게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너무 크게 점프하지 않으셔도 돼요 발만 빠르게 슉슉 움직입니다 배에 힘주시고 하나 둘 둘 셋 그만 그 다음 하체 운동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동작 시작해볼게요 옆으로 선 상태에서 무게중심 앞으로 가슴 앞에 손 모으고 상태에서 뒤쪽으로 발 쭉 뺐다가 앞으로 그대로 옵니다 반복할게요 후 올라오면서 후 허벅지 앞쪽이랑 엉덩이 중앙 힘 최대엔 집중해주세요 후 이때 무게중심이 최대한 앞쪽에 있지만 발은 뒤꿈치에 힘 최대한 집중합니다 후 허벅지 아까 엉덩이 주누 맞은 느낌 드시나요? 움직이는 발은 거들 뿐 후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까요? 후 반대쪽 그대로 시작해볼게요 무게중심 앞에 두고 준비 시작 뒤로 갔다가 후 후 후 이때 무게중심 앞쪽에 있대 뒤꿈치 힘 후 상체 계속 앞쪽에 있습니다 후 뒷다리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힘이 허벅지 앞쪽 그리고 엉덩이 중앙 불 난 느낌 계속 느끼면서 해볼게요 후 후 후 후 마지막 한 번 더 그만 네 그 다음 동작 진행해볼게요 엉덩이 살짝 풀어주시고 지금 엉덩이 불 난 거 끄지 않습니다 계속 불 내보면서 가볼게요 스쿼트 자세에서 앉았다가 한 발씩 쭉 펴주세요 번복할게요 준비 시작 후 발바닥에 붙어있는 발 쪽에 무게중심 둡니다 후 스쿼트랑 같이 똑같이 앉았다가 후 뻗을 때만 다리 쭉 무게중심을 이동해주세요 엉덩이 불 난 거 계속 잡고 있으셔야 돼요 후 올라올 때 엉덩이 힘 코에도 힘 후 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볼게요 후 마지막 후 그 다음 동작 진행해볼게요 이번에는 두 다리 어깨 넓이만큼 서서 스쿼트 자세를 내려갔다가 한 쪽씩 움직일게요 준비 시작 후 후 후 후 후 후 위아래 움직임이 최대한 없도록 할게요 후 코 엉덩이 힘 집중해주시고 상체는 최대한 정면 봅니다 후 무릎은 발끝 방향을 쭉 따라갑니다 지금 내 발끝이 잘 향하고 있는지 무릎과 발끝 체크해주세요 후 후 마지막 그만 이번에는 어깨 넓이보다 약간 더 넓게 와이트 스쿼트 자세처럼 순 상태에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종아리까지 쭉 자극해줍니다 해볼까요? 시작 앉았다가 종아리 종아리 앉았다가 호흡 후 반복할게요 허벅지 안쪽과 종아리 모두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코어는 계속 힘을 줘서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후 호흡 잊지 마시고요 후 앉았다가 후 발끝 올릴 때 무게 흔들리지 않도록 허벅지 안쪽 자극 계속 할게요 마지막 한 번 더 후 그만 방금 동작에서 응용을 해볼게요 스쿼트 자세로 내려오고 양옆으로 펀치 이때 골반과 함께 뒷다리 펴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펀치 번복해볼게요 시작 후 후 골반 들어줍니다 후 뒷다리 뻗어주고 후 후 펀치칠 때 임팩트 있게 팍 끊어주세요 후 스쿼트 자세 잃지 않습니다 가운데 돌아올 때 스쿼트 후 마지막 펀치 갈게요 하나 둘 자 이번에는 상체 라인을 집중해서 운동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자 엉덩이 뒤로 살짝 밀어 숙여줍니다 손은 앞으로 나란히 등 뒤쪽 라인 잡아주는 운동할게요 자 그대로 귀 어깨 멀어지게 내려주시고요 손등 천천히 양옆으로 펼쳐줍니다 그렇죠 이때 중요한 건 귀 어깨 멀어지는 거 유지할게요 반복합니다 손 모아주시고요 벌릴 때 내쉴게요 후 좋아요 중요한 건 상체 들썩들썩 거리지 않게 유지해주면서 펼칠 때 날개뼈가 뒤에서 살짝 모여지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어깨 뒤쪽의 긴장감 느끼면서 반복합니다 가능한 한 쭉 펼쳐주시되 어깨가 으쓱하면 안 돼요 네 목 근육에 긴장하지 않도록 최대한 귀 어깨 멀어뜨리면서 반복합니다 자 마지막 자 다음 동작 그대로 갈게요 자 양옆으로 펼쳐봅니다 그렇죠 그대로 살짝만 내렸다가 다시 올릴게요 쭉 그렇죠 반복 시작 여러분은 새가 되었어요 바닥 바닥 후 후 올릴 때 후 이때도 역시 들썩들썩 거리시면 안되고요 그렇죠 팔만 좋아요 어우 잘하고 있어요 후 후 어깨 뒤쪽 날개뼈 뒤쪽에 불타는 느낌 나요 후 후 후 후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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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면 조금 더 빠르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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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두 걸음 정도 거리를 유지해주실게요 자 그대로 손등이 이마 높이에 있도록 해주시구요 normal 엄지 손가락끼리 닿는 거리 잡아 주실게요 자 그대로 천천히 팔꿈치 벽쪽을 향해 부쳐줍니다 자 이 때 중요한 거 어깨 으쓱하지않고 귀 페 멀어지게 내려 주시구요 손바닥으로 벽 밀듯이 팔꿈치만 펴줍니다 이때 후 반복할게요. 천천히 붙였다가 펴줍니다. 천천히 구부리고 펴줍니다. 이때 팔꿈치가 벌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안쪽으로 모아지는 느낌으로 반복해주실 거고요. 몸이 벽에 최대한 기대어 있다는 느낌으로 반복해주실게요. 그렇죠. 팔 뒤쪽에 자극을 느껴주시면서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천천히 붙였다가 그만 자, 그 다음으로는 손바닥이 가슴 높이에 향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요. 다이아몬드 모양 만들어주실게요. 자, 그대로 천천히 가슴이 벽 쪽 향해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천천히 벽을 향해서 가슴을 떨어뜨렸다가 밀어줍니다. 이때 가슴이랑 팔 쪽까지 자극 줄게요. 시작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밀어올립니다. 팔꿈치를 쭉 내 몸으로 모아서 붙여준다는 느낌이에요. 이때 역시 귀엽게는 멀어지게 내려줄게요. 벽을 밀어주는 느낌으로 체중 쭉 밀어주세요. 몸이 떨어지면 안 돼요. 벽에 최대한 밀착됐다가 그 밀착되는 느낌을 쭉 밀어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만 자, 그럼 방금 했던 동작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무릎 붙여주시고요. 양손 가슴 옆 라인에 내려주실게요. 손은 어깨 넓이로 잡아주시고요. 옆에서 봤을 때 손목 팔꿈치 어깨 일직선 맞춰주시고요. 으쓱에 반대 좋아요. 자, 그대로 천천히 가슴 긴장하면서 내려갑니다. 자, 가슴 바닥이 닿고요. 손을 만세 뻗을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내쉬는 호흡에 올라옵니다. 후, 반복할게요. 시작! 내려가서 살포시 닿은 다음에 만세, 돌아와서 후, 천천히 부드럽게 동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후, 등은 계속 편 상태를 유지할게요. 후, 시선은 살짝 바닥을 향해 주시고요. 그렇죠. 후,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후, 뻗었다가 돌아옵니다. 후,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가슴 겨드랑이 안쪽이랑 팔뚝까지 자극하는 동작으로 가볼게요. 자, 양손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어주시고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모양 아래 가슴이 향할 수 있도록 잡아줄게요. 자, 그대로 역시 목이 짧아지지 않아요. 길어지게 잡아주시고요. 천천히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들이마시고요. 올라올 때 내쉬게요. 후, 반복합니다. 시작! 후, 후, 중요한 건 역시 목을 계속 길어지게 반복해 주시는 거고요. 후, 동작이 좀 어려워서 많이 못 내려가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조금만 내려갔다가 돌아오시면 돼요. 자, 밀어줄 때 엄지손가락 바닥 쫙! 얼마 안 남았어요. 후, 마지막! 후, 그만! 후, 수고하셨어요. 자, 30초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진짜 빡세다. 언제까지! 후, 거의 다 왔습니다. 후, 마지막! 휴식! 아, 진짜 아픈데? 이 세상 속도가 아닌 느낌으로 끝까지 체지방 털어줄게요. 정말 끝이에요. 정말 끝!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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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무릎 90도로 들어올립니다. 양 손도 천장 향해 일직선 만들어주시고요. 자, 그대로 오른팔 만세 왼쪽 다리 쭉 뻗어줄게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뻗었다가 돌아올게요. 반복하겠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뻗었다가 돌아와 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중요한 건 배를 계속 바닥을 향해 당겨주시는 거예요. 후, 그렇죠. 저를 따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최대한 일을 따라해 주시면 되세요. 다리는 딱 고정시켜주시고요. 중요한 건 아랫배를 당겨주시는 거예요. 아랫배를 당겨야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그렇죠. 배가 바닥에 찰싹 붙는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시고요. 후, 그만! 자, 그 다음에는 아랫백까지 좀 더 집중적으로 할게요. 두 다리 펴주시고요. 양손은 만세. 동작을 하시다가 목 앞이 아프신 분들은 최대한 일을 따라해 주시면 되세요. 그대로 양손 앞으로 뻗으면서 오른쪽 무릎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후, 좋아요. 반대쪽 후, 반복합니다. 시작! 이마랑 무릎이 최대한 닿는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후, 좋아요. 역시 배 당겨주시면서 후, 그렇죠. 중요한 거는 무릎, 허벅지가 최대한 내 가슴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후, 좋아요. 하시다가 목이 아프신 분들은 최대한 일을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후, 좋아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후, 그만! 후! 자, 이번에는 복부에서도 위쪽에 좀 더 집중해 볼게요. 자, 두 다리 당겨주시고요. 뒤꿈치는 살짝 들어주시고 양손은 날개뼈 중앙으로 모아줍니다. 그렇죠. 그대로 날개뼈 빠르게 떼는 동작 할게요. 올라올 때 내쉴 거예요. 후, 좋아요. 반복합니다. 시작! 후, 후, 후. 후, 그렇죠. 날개뼈가 바닥에 닿는 순간 빠르게 뗀다고 생각할게요. 빠르게, 빠르게. 다 왔다, 쭉. 다 왔다, 쭉. 최대한이 다 왔어요. 그렇죠. 다 왔어요. 후, 하! 후, 하! 후, 올라올 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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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얼마 안 남았어요. 후, 후. 언제까지? 후, 거의 다 왔습니다. 후, 마지막! 휴식! 자,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옆으로 누워주시고요. 이번에는 옆구리에 집중하는 동작 갈게요. 자, 밑에 있는 다리 90도, 위에 있는 팔 90도 둘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건 어깨가 이렇게 축 쳐져서 TV 보는 자세 아니고요. 귀엽게 멀어지게 쭉 길어지게 할게요. 자, 뻗은 다리 그대로 천천히 위로 올리면서 상체도 살짝 숙여주시고요. 좋아요. 내려주시고 이번에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후, 좋아요. 뻗을게요. 반복할게요. 시작! 후, 후, 좋아요. 좋아요. 동작을 천천히 하시면서 후, 옆구리작을 최대한 느껴볼게요. 후, 좋아요. 지금 위쪽에 있는 옆구리가 타는 듯한 느낌이 나요. 후, 올릴 때 후, 당길 때 후, 좋아요. 후, 리듬 타면서 후, 옆구리도 느끼면서 갈게요. 후, 자, 마지막입니다. 올려주시고 당깁니다. 후, 그만. 반대 갈게요.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밑에 있는 다리 90도. 위에 있는 어깨. TV 보는 자세 안되고요. 못 길어지게. 준비. 시작! 후, 후. 그렇죠. 위에 있는 옆구리 계속 자극 느끼시면서 후, 후. 후. 쭉쭉 올려주시고요. 근데 상체가 무너질 정도로 올리시면 안되고요. 딱 상체 고정. 옆구리 고정시킬 수 있는 정도로만 반복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근육에 자극되는 거예요. 후, 그렇죠. 옆구리 힘 들어가세요. 후, 후. 자, 마지막입니다. 후, 휴식 잘하셨어요. 후, 후. 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 보시고요. 손은 어깨 넓이로 잡아주실게요. 그대로 손가락 다섯 개 촤라라락 펼쳐주신 상태. 손목 팔꿈치 어깨 옆에서 봤을 때 일직선 만들어주시고요. 귀 어깨 멀어지게. 자, 그리고 다리 모은 상태에서 무릎 펍니다. 후. 허리 꺾이지 않게 아랫배 당겨주시고요. 자, 그대로 왼쪽 무릎 가슴 쪽으로 당겨볼게요. 이때 후. 좋아요. 다시 갔다가 반대쪽. 후. 슬로우. 천천히 할게요. 시작. 후. 후. 좋아요. 좋아요. 무릎을 가슴 중앙 쪽으로 당겨주시면서 천천히. 후. 후. 좋아요. 시선 살짝 숙여주시면서 복부의 자극 최대한 느낄게요. 배를 오므라트리는 느낌. 쭉 말아주는 느낌. 후. 후. 손바닥으로는 바닥 계속 뻗어주시고요. 후. 버티는 팔과 어깨에도 긴장감이 계속 있어요. 마지막. 후. 후. 휴식. 후. 자, 손목 가볍게 한 번만 털어주시고요. 한번 돌려주시고. 그 다음 동작으로도 넘어갈게요. 방금 했던 동작 다시 합니다. 그 상태에서 두 다리 뻗어주시고요. 이번엔 다리를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자, 왼쪽 다리 옆으로 콕 찍고 돌아와요. 오른쪽. 콕. 그렇죠. 중요한 거 이때 엉덩이 흔들리지 않을게요. 자,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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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찍을 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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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을 내뱉는 건 그때 내 복부에 긴장감 주기 위함이에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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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계속 바닥 밀어주시고요. 허리 꺾이지 않게 아랫배 당기고. 후. 후. 어, 목이 짧아졌어요. 목 길어지게. 후. 후. 아, 이제 막 자세 흔들려요. 안 돼요. 후. 자,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휴식. 후. 후. 이번엔 엉덩이랑 뒷복지 라인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누워서 시작할게요. 눈 상태에서. 무릎 세우고. 팔은 바닥에 힙 브릿지로 올려줍니다. 후. 자세 고정. 한쪽 다리씩 위로 올려줄게요. 준비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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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뒤꿈치 닿을 때 뒤꿈치를 바닥 쭉 밀어주세요. 후. 후. 코어와 골반 교정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후. 후. 속도 유지하고. 엉덩이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하는 다리에 힘 꽉 주세요. 이 동작 힘든 분들은 힙 브릿지 자세 유지해주세요. 마지막 한 번 더. 후. 그만. 내려왔다가 그 다음 동작 바로 진행해 볼게요. 힙 브릿지 상태로 뒤꿈치 밀어 올립니다. 골반 고정한 상태에서 무릎 모았다가 제 다리로 내려옵니다. 후. 반복할게요. 준비 시작. 올리고. 모았다가. 내려오고. 올리면서 후. 내려오고. 모을 때 허벅지 안쪽에 힘 자극되는 걸 느끼셔야 돼요. 후. 엉덩이랑 골반 올릴 때 뒤꿈치 최대한 밀어 올리면서. 후. 올리고. 모으고. 내려오고. 후. 모으고. 골반을 위쪽으로. 마지막 한 번 더. 올라갈게요. 올리고. 올리고. 오고. 그만. 계속해서 엉덩이 자극 해 볼게요. 지금 자세에서 한 발자국 발을 이동해 주세요. 멀리. 엉덩이가 조금 더 발을 멀리 한 상태에서 앞꿈치를 들고. 뒤꿈치를 바닥을 쭉 민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들어줍니다. 이 때 엉덩이 힘. 줬다가 다시 후 내려오고. 후 뱉으면서 올릴게요. 시작. 후. 내려오고. 올릴게요. 후. 후. 올릴 때 엉덩이에 힘을 주면 뒷벅지까지 계속 자극이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엉덩이 힘 집중하면서 뒤꿈치 밀어 올리고. 뒷벅지 자극 느껴봅니다. 후. 올릴 때 힘 후 뱉으며 엉덩이 힘. 자극이 느껴지시나요? 네. 후. 끝까지 할게요. 마지막. 후. 그만. 그 다음 동작 일어설게요. 한쪽 발을 앞으로 두고. 살짝 상체, 무게중심. 앞으로 둔 상태에서 무릎 굽히고. 뒷발을 들어 올려줍니다. 이 때 자극 부위는 엉덩이 아래쪽. 힘 집중하면서 시작해볼게요. 준비. 시작. 후. 후. 중심 잡아야 되겠죠? 후 힘 주고. 엉덩이 아래쪽 힘. 슬슬 자극 오실 거예요. 후. 후. 호흡과 내뱉을 때. 코어에도 계속 집중해줍니다. 앞쪽의 무게중심. 코어 힘. 엉덩이 힘 자극. 후. 끝까지 해볼게요. 할 수 있습니다. 후. 세 개만 더 해볼게요. 셋. 둘. 하나. 끝. 엉덩이 한 번 이렇게 풀어주시고. 반대쪽 진행해볼까요? 무게중심 앞. 코어 힘. 뒷다리 뻗어주시고. 준비.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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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과 함께 나의 리듬을 잡아보세요. 후. 코어 힘. 다리는 너무 높이 안 들으셔도 돼요. 엉덩이 힘 자극 느낄 정도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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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중심 계속 유지. 찌릿찌릿 하시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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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리듬을 유지해주세요. 끝까지 해볼게요. 후. 후. 둘. 하나. 그만. 마지막 동작입니다. 끝까지 체지방 탈탈탈 터는 올인원. 시작해볼게요. 스쿼트 자수를 잡은 다음에 최대한 발 양쪽으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시작. 우리는 여기까지 오신 분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끝까지 이 운동. 끝까지 따라 하셔야 돼요. 코어 힘 주고 최대한 발 빠르게. 와다다다. 진행합니다. 발만 세상 빠르기로. 이 세상 속도가 아닌 느낌으로. 끝까지 체지방 털어줄게요. 정말 끝이에요. 정말 끝. 고힘. 화이팅. 3. 2. 2. 1. 그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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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 쿨다운 진행해볼까요? 네. 자 이제 운동하면서 자극했던 근육들 쭉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양손 깍지 껴서 손등 앞으로 쭉 내밀면서 등은 둥글게 말아줍니다. 시선 뱉고 호흡 내쉬면서 등 쭉 늘려줄게요. 좋아요. 그대로 손바닥 위로 향해서 등 가슴 펴줍니다. 배는 내밀지 않고 복부 긴장 유지. 다시 말아줍니다. 등 쭉 늘려주시고요. 펴주기. 시선도 천장. 다시 돌아올게요. 등 말아주기. 날개뼈는 뒤로 손은 앞으로. 다시 펴주기. 그대로 오른쪽으로 몸 내려주시고요. 왼쪽 옆구리 스트레칭. 돌아오고 반대쪽. 반복합니다. 늘려줄 때 호흡을 내쉴 거예요.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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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시 체중 쭉 실어주시면서.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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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리 쭉쭉 늘립니다.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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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올게요. 호흡. 그대로 바닥 보고. 손바닥 어깨 넓이 양손 짚고 두 다리 뒤로 뻗을게요. 그대로 엉덩이 뒤로 밀면서 뒤꿈치 바닥 향합니다. 손바닥으로 최대한 내 엉덩이 뒤로 밀어주시고요. 왼쪽 무릎 구부릴게요. 오른쪽 종아리 스트레칭 이번엔 반대로 무릎 편 다리에 종아리 스트레칭해요. 반복합니다. 한쪽씩 종아리 지그시 반대 반대 종아리랑 허벅지 뒤쪽까지 쭉 늘어나는 느낌 느낄게요. 상체는 계속 바닥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손바닥으로 밀어주시고요. 뒤꿈치가 바닥을 꾹 누르듯이 마지막 휴식 천장 보고 눕습니다. 편하게 편하게 누워주시고요. 발 다리 힘 다 풀고 오른쪽 무릎 가슴 쪽으로 당겨줄게요. 그대로 무릎을 오른쪽 바깥쪽으로 살며시 원을 그리면서 돌아옵니다. 반복할게요. 엉덩이랑 엉덩이 바깥쪽 풀어주는 느낌 천천히 돌려줄게요. 반대쪽 다리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반대쪽 갈게요. 반대쪽 무릎 당기고 돌려줍니다. 천천히 너무 과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쿨다운이니까 근육을 천천히 정리하는 느낌으로 편하게 반복해 주실게요. 천천히 천천히 이번에는 양손 옆으로 뻗어주시고요. 그대로 왼쪽 발바닥 오른쪽 허벅지에 올려주시고요. 그대로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오른손으로 무릎 잡아서 가볍게 내려주시고요. 시선은 왼쪽 볼게요. 호흡을 편하게 하시면서 팔이 떨어지지 않게 축 늘어뜨려주시고요. 무릎도 바닥으로 가볍게 가슴 옆구리 스트레칭 됩니다. 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돌아올게요. 반대쪽 갑니다. 그대로 발바닥 허벅지 위에 올려주시고요. 옆으로 넘길게요. 반대손으로 무릎 잡고 시선 반대 바닥에 있는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깨의 긴장은 풀어주시고요. 편하게 있을게요. 호흡은 최대한 길게 하시면서 몸을 쭉 늘어뜨립니다. 잘하고 계세요. 천천히 돌아올게요. 그대로 옆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뻗은 상태에서 머리 가볍게 받쳐주시고요. 그대로 위에 있는 다리 발 잡아줍니다. 그렇죠. 무릎이 하늘로 뜨지 않고요. 최대한 바닥 향하게 해서 뒤로 천천히 넘겨줄게요.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무릎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최대한 내려주시고 뒤로 보낼게요. 허리가 꺾이지 않게 복부에도 살짝 긴장감 주시고요. 허벅지 앞쪽 늘어나는 느낌 납니다. 잘하시고 있어요. 호흡 천천히 해주시면서 그만 반대 갈게요. 역시 머리는 편하게 받쳐주시고요. 그대로 위에 있는 다리 발등 잡아서 그대로 천천히 뒤로 넘기겠습니다. 역시 무릎이 뜨지 않게 최대한 내려주시고요. 뒤로 밀어줄게요. 골반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고정 허벅지 앞쪽 늘어나는 느낌 느껴주실게요. 호흡 편하게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바닥복 엎드리겠습니다. 양손 얼굴 옆에 두어주시고요. 그대로 어깨 뒤로 넘기면서 내려줍니다. 가슴 띄워 올릴게요. 잘하셨어요. 최대한 이때 귀 어깨 멀어지게 날개뼈 내려주시고요. 허리가 살짝 뻐근한 느낌 나실 거예요. 혹시 조금 더 펼 수 있다 하시는 분은 그대로 저를 따라해주시면 돼요. 팔꿈치 천천히 밀면서 상체까지 들어 올립니다. 복부에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힘드신 분들은 최대한 이를 따라해주세요.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대로 천천히 엉덩이 뒤로 밀어주시면서 손으로는 바닥 밀어줍니다. 엉덩이가 뒤꿈치 위에 얹어지는 느낌으로 그렇죠. 하기 자세 손가락 끝과 꼬리뼈가 멀어지는 느낌으로 서로 쭉 밀어주시고요. 겨드랑이는 바닥이랑 가까워집니다. 긴장 풀어줄게요. 호흡과 함께 최대한 편한 느낌으로 긴장 풀어주세요. 자 그대로 꼬리뼈를 뒤꿈치 위에 올려주듯이 천천히 엉덩이 뒤로 밀면서 몸을 둥글게 말아 일어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진짜 오랜만에 운동하신 분들은 다음날 근육통이 엄청 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날 근육통이 심하신 경우에는 레전드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최근에 올린 골반요정 스트레칭을 같이 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댓글로 댓글 챌린지 꼭 남겨주세요. 함께해요. 그럼 다음 운동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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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